한의사 강요익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선택과 대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즐거운 선택으로 고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마냥 선택을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선택의 갈등을 담아둔 채로 선뜻 결론 내리지 못하면 그 뒷감당은 오롯이 우리 마음과 몸이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유보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2만 8천명이었던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해 35만 7천명으로 1.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 수면장애가 시작되면 또 잠이 안 올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약물치료가 아닌 평안을 찾는 심리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뇌가 다양한 생각과 걱정, 불안 등으로 인해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의 상당수는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리는 복잡해지고 이렇게 복잡해진 자신의 삶에서 잠시라도 회피하고 싶은 우의식이 강해진 것입니다. 결국 불면증 치료는 양약수면제를 쓰느냐 한방수면제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별로 결국 어떤 종류의 생각과 걱정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불면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면증 환자가 어떤 심리적 딜레마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물론 환자들 중에는 나는 특별한 고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 스스로 자신의 고민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너무 싫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애초의 원인을 숨겨두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마음 이면을 살펴보면 삶의 기로에서 선택을 주저하고 그런 선택의 고민을 또다시 떠올려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대충 마무리 지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어설프게 묻어두려는 심리적 태도가 존재합니다. 이게 결론이 안 나면 계속 우의식에서는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삶의 기로에서 이처럼 선택을 주저하고 미루기만 한 채 그런 고민들을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걸까요? 우유부단해서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을 미루려는 마음 속에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고민을 유보하고 선택을 안 하려 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합리화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욕심이 존재합니다. A냐 B냐 삶의 기로에 썼을 때 A는 이익이고 B는 불이익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런 건 더 이상 고민거리도 아니겠죠. 누구라도 쉽게 A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직면한 삶의 문제들은 이런 단순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A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반면 B를 선택해도 또 다른 이익과 대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식이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고 선택을 주저하게 됩니다. A를 선택하면 이익만 취하고 대가는 없기를 바라고 B라는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떠올려 보니까 B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도 대가가 없는 선택이나 방책이 나오지 않을까만 계속 더 궁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익은 취하고 싶지만 대가는 치르기 싫다라는 마음이 결국은 선택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선택을 미루는 선택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같은 이런 병들도 결국은 이 과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병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면에는 이런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실제 불면증으로 내원한 케이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시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와서 몇 주를 고생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수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한 2시간 정도는 잠을 잤는데 오히려 수면제를 먹기 시작한 뒤로는 4일 연속을 꼬박 한잠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이 잘못된 걸까요? 불면증 환자가 수면제를 먹었는데 어떻게 잠을 더 못 자는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게다가 이후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신체 증상이 동반됩니다. 단순히 수면제의 부작용일까요? 그럼 양약 대신 한약으로 바꾸면 해결될까요? 이건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과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심리적 원인 때문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어서 소화제 계통에 약을 주었는데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된다.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이죠.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머리가 더 아프다는 것은 진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진통제 효과를 상세시키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심리적 소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제 먹는데 오히려 더 말똥말똥하니 잠을 못 이룬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K씨는 처음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면증이 시작된 거라고 말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난감하죠.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란 없는 법입니다. 환자는 도대체 어떤 삶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차근차근 찾아봐야 합니다. 환자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버겁고 힘겨워서 두리뭉실한 채로 덮어두었던 마음의 갈등과 선택이 무엇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K씨 딜레마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문제와 유산 상속과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을 요약하면 제사를 지내는 부담은 떠안기가 싫고 유산 상속에 대한 미련은 버리기가 싫다는 갈등입니다.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형제들 간에 여전히 화목하게 지냈으면 하는 무지개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산을 큰아들 내인 자신들이 가져가도 시어머니도 작은 동서들도 흔쾌히 동의해 줄 방법만 찾고 있는 거죠. 아마 여느 집안이고 이와 비슷한 문제들로 골치 아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K씨 입장에서도 A를 선택하자니 B가 마음에 걸리고 B를 선택하자니 A가 마음에 걸리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도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강력한 수면제를 써도 며칠씩 잠도 못 자고 오히려 입만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상만 심해진 겁니다. K씨는 순간 자기 마음을 놓친 겁니다. A도 B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며칠씩 매달리고 있으면 수학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잠시라도 골치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이게 일종의 자기 보호본능이며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K씨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A와 B라는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K씨는 골치 아픈 일이기에 피하고 도망치는 무의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불면증이 이런 갈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대신 불면증 때문에 괴롭다. 불면증만 해소되면 다 좋아질 텐데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K씨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A도 B도 선택하기가 어렵고 선택하기 싫다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 선택이 어려웠던 것이 자신의 욕심임을 깨달아야 진정한 마음 내려놓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A와 B가 어떤 내용인지가 구체화되면 그 다음에는 A를 선택하면 어떤 이익과 대가가 B를 선택하면 어떤 이익과 대가가 각각 뒤따라오겠는가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A에도 B에도 이익만 있고 대가가 없으리라는 기대는 욕심이고 환상입니다. 그런 선택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옵션에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A도 싫고 B도 싫다. 그래서 나는 아무 선택도 안 할 테야 라면서 미루면서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이걸 자기는 마음을 비웠다 내려놨다라고 착각을 하죠. 여기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적 가르침까지 더치를 해서 상대를 용서했다 말았다 합니다. 정작 자기 마음은 비워지지 않고 아무것도 나아간 게 없는데 말이죠. A가 주는 이익과 대가 B가 주는 이익과 대가를 각각 비교해 보고 그 중에서 그나마 A가 조금이라도 낫겠다면 A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A를 선택하면 이익만 따라오고 대가는 따라오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A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이익 때문에 나는 그에 따른 대가는 흔쾌하게 치르겠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걸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를 준비가 되어야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A든 B든 대가가 없는 선택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똑같은 약을 써도 불면증은 빠르게 호전됩니다. 이재만은 불안정한 마음은 진일보 즉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안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몸이 나아가란 뜻은 아니겠죠. 자신이 무슨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고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문제를 어설프게 봉합하여 한구석에 밀쳐놓지 말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릴 때 내 입맛에 맞는 100점짜리 결론만 찾으려들면 답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이며 어떤 대가를 감당할 것인가를 흔쾌히 결정해야 흐린 날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 부리기 오늘은 대가 없는 선택은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의사 강룡에게